자, 반갑습니다. 저는 혁명이라는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자, 우리 통합사회의 해설 강의를 찍을 텐데요. 뭐 시험은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통합사회의 시험이 현재 내신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을 보면 실제 현장 강의 내신에서 출제하는 패턴을 최대한 반영한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이 문제의 해설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 내신 대비에 있어서. 예전에 모의고사는 대부분도 다 내신과 관련 있는 문제를 냈지만, 모의고사 따로 내신 따로 이런 느낌이 있던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교과과정 문제가 좀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철저하게 1학년용, 현재 통합사회 교과서에 맞춰진, 그래서 그렇게 출제된 그런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문제씩 해설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 1번 문제는 통합사회의 1단원에 있는 문제입니다. 1단원에 있는 문제인데, 이 문제의 특징은 어떤 자료를 보고 그냥 어떤 관점인지를 찾는 것인데, 관점을 찾는 방식은 간단합니다. 그냥 시간적 관점, 공간, 사회, 윤리적 관점의 키워드를 외워서, 이 키워드와 관련된 내용인가에 관련성을 찾는 거거든요. 자, 하나씩 보면, 시간적 관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 이게 이제 관련성을 찾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역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지역은 시간의 흐름보다는 공간에 가깝죠. 우리가 시간 따로, 공간 따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이 시간적 관점에 관련된 건 오히려, 이 밑에 있는 시대적 배경,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런 어떤 시간의 흐름의 키워드가 시간적 관점에 맞는데, 이 시대적 배경은 과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됐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역선지는 틀린 말이고, 자, 니은을 보면, 공간적 관점이 오히려 지역별이라는 키워드랑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이 좀 바뀌어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역과 니은이 틀리고, 디귿과 리을이 맞는데, 하나씩 확인을 해드리면, 자, 디귿, 사회적 관점이라는 관점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간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집단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이 집단을 이루면, 집단이 부질서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각자의 어떤 이기심 때문에, 막 나는 이걸 하고 싶어, 나는 저걸 하고 싶어. 이럴 때, 우리가 하나의 약속을 만들죠. 마치 카카오톡에서 친구들과 오픈톡을 만들어서, 뭔가 어떤 무슨 스포츠 동호회, 또는 게임 동호회, 이런 어떤 동호회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을 때도, 그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의 규칙을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사람들의 모임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무질서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제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도라는 건, 처벌 규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제력이 있는 거죠. 신호등을 녹색불에 건너라, 그러면 그때만 건너야 되는 것처럼, 그런 방식입니다. 결국에 이 제도가 사회적 관점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자, 네 번째, 윤리적 관점이라는 건 바람직한 태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얘기냐면, 윤리라는 건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게 윤리입니다.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비윤리적이다, 그래서 하지 말자. 윤리적이다, 해도 된다. 이런 어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런 방식이죠. 철저하게 주관적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 가치관을 가지기 때문에, 가치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나오는, 가치 판단의 영역으로 묶어야 됩니다. 사실의 판단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어쨌든, 바람직하다라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가치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단 리글이 맞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이죠. 자, 2번 문제로 봅니다. 2번 문제는, 지도를 주고 문제를 맞춰가는 것인데, 이게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어서, 저는 이번 시험이 교과서에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보면, 할롱베이라는 곳은 정말 많이 나오는 곳이죠. 석회암이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석회암이라는 건 어떤 암석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주로 쓰는 시멘트의 원석이죠. 시멘트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만들죠? 시멘트 원석을 잘게 부셔서, 거기에 물과 모래와 다른 것들을 섞어서, 물을 만들어서 반죽을 한 다음에, 그대로 모양을 잡고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건조를 시키죠. 그러면 굳어버리잖아요. 이것과 비슷한 어떤 과정을 겪습니다. 시멘트라는 건 원래 물에 잘 녹는, 어떤 성향이 있냐면, 물의 석회암의 용식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용식작용, 물에 잘 녹아버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녹았다가 흘러내려가기도 하지만, 흘러내려가면서 시간의 차이에 의해서, 또는 다른 어떤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 어디에서 굳어버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는 속도와 굳는 지점이 다 다르다 보니, 굉장히 뾰족뾰족뾰족한 어떤 특이한, 마치 드라큘라 동굴처럼, 그런 어떤 박쥐가 살고 있는 것처럼, 약간 돌멩이 고드름이 열린 듯한, 그런 모습의 동굴들이 형성이 되죠. 뚝뚝뚝 떨어지다가 그대로 굳어버리면, 계속 이렇게 시멘트가 굳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걸, 무슨 지형이라고 하냐면, 카르스트 지형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아요, 이건. 그 지형 중에, 특히나 할롱베일은, 탑이 생겨버린, 탑 카르스트 지형입니다. 그래서 굳어버린 딱딱한, 물에 잘 녹지 않는 암석들이 딱 서 있고, 나머지 녹아버린 암석들이 서 있는데, 드론을 띄어서 위에서 보면, 용이 있잖아요, 드래곤. 드래곤이 승천하는, 하늘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의 모습이 돼서, 할롱베이가 용이 승천하는 땅,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베트남에 있는 거죠. 결론, 이게 베트남에 있다. 이게 카르스트 지형이다. 이게 석회양과 관련이 있다. 여러분, 끝입니다. 자, 두 번째, 끝없이 펼쳐진 넓은 평야. 이 말 자체가, 약간 아시아 쪽 농사 짓는 곳과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끝없이 펼쳐진이라는 말이죠. 지평선이 쫙 펼쳐진, 넓은 평야 지역에서, 대형 농기계를, 대규모로, 상업적 밀농사를 짓는 건 신대륙입니다. 이 신대륙이라는 건, 호주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아메리카 대륙 중에 북아메리카의 대륙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 신대륙 하면 이렇게 연결해서 미국 쪽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미국의 어떤 중앙부에 그런 어떤 밀농사를 짓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할롱베이는 아시아니까 이렇게 베트남 쪽으로 연결해서 B 지역으로 연결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옛 제국의 유적지라는 이 말은 고산지 되면서 옛 제국의 유적지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아스텍, 마야, 인카 문명 중에 인카 문명의 모습을 여기서 담은 겁니다. 물론 후보가 인카밖에 없어서 인카를 고는 겁니다. 그래서 D로 연결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1970년대나 80년대 또는 90년대 초반을 배경으로 찍은 그런 영화들 또는 드라마, 응답하라 몇 년, 이런 드라마를 보면 산업사회의 모습과 정보사회의 모습이 약간 섞여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옛날 산업사회는 저렇게 살았구나를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추론을 할 수 있죠. 부모님 세대는 산업사회를 살던 세대니까 잘 알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잘 모를 거예요. 이 산업사회라는 세계, 세상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자본과 노동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죠. 그래서 자본과 노동, 즉 공업, 공업입니다. 공업. 공업이 키워드겠죠. 공장이 많은 곳. 그래서 공장으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해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택근무가 가능합니까? 재택근무가 힘들겠죠. 왜냐하면 공장에서 일을 한다는 건 회사로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집에서 일을 해서 정보를 넘겨준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이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인터넷 발달이 안 돼 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로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발달되고 컴퓨터 화면에 어떤 그래픽카드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띄울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그런 기기는 방송국만 보유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려면 반드시 그 공간으로 가야 돼요. 우리 집에서 일을 해서 전기로 전속만 해주는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재택근무의 비중이 이거 A부터 설명할게요. 우리 A의 상대적 특징인데 A는 정보사회입니다. B가 산업사회인데 우리는 정보사회의 특징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재택근무의 비중이 높다. 정보사회는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될 것이고 전자상거래는 인터넷 쇼핑몰과 여러 쿠팡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겠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선생님 여기 밑줄 쳤는데요. 세 번째 동질성이라는 말. 이 동질성은 앞에 뭐가 붙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직업의 동질성이라는 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업이 다 비슷하다. 대형 어떤 회사에 들어가면 하는 일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 안에서 약간 세분화된 것뿐이지. 그래서 또는 예전 사회의 모습은 어촌에서 태어나면 물고기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좀 타당하죠. 그렇죠? 효율성의 측면으로 따져도. 그리고 농업이 있는 농촌사회에 태어나면 당연히 농업을 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직업의 동질성이 높던 사회가 산업사회라고 한다면 정보사회는 직업의 동질성이 아니라 이질성이 높은 편입니다. 이질성은 동질성의 반대말이죠. 이질성은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보사회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죠. 수많은 직업들. 자 이런 것입니다. 네 번째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라는 건 품종이 소품종이라는 뜻입니다. 그걸 무한대로 막 찍어내고 대량으로 생산한다는 것은 기술력이 그리 높지 않은 시절에 하던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옷을 찍어내는 거예요. 섬유 이런 산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은 전자제품을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메이커와 브랜드와 품종들이 있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걸 주문 제작 방식으로 소량 생산하는 방식. 이게 정보사회의 모습입니다. 결국 1, 2, 3, 4번은 다 반대로 써 있는 것이고 마지막 5번이 정답이네요. 쌍방향 매체를 통한 한번 확대 좀 할게요. 쌍방향 매체라는 건 댓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매체인데 인터넷과 SNS를 얘기하는 겁니다. SNS. 자 그런데 이거의 반대말이 일방향 매체인데요. 이 일방향이 산업사회의 모습입니다. TV가 쏘면 일방적으로 보기만 하는 거죠. 이때 TV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그 TV가 아닙니다. 지니 TV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쌍방향 매체에 가깝죠. 그래서 라디오 신문처럼 그냥 정말 그냥 TV 틀어서 TV로만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송받던 그런 TV를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답이 5번이 됩니다. 자 4번을 보면 자 4번은 이거는 미래 출판사라는 출판사의 1단원에 있는 주제입니다. 헬퍼스 하이라는 건데 기부를 하면서 물론 천재교과서에도 이거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나도 행복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그런 얘기. 남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노력이 나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보람을 느끼고 착한 일을 하면 왠지 뿌듯하고 상대방이 나에게 고마워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이런 느낌. 그래서 행복의 필수 조건 중에 도덕적 실천이라는 도덕적 실천 그런 어떤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5번인데 이 문제는 너무 좀 뻔한 것 같아서 이렇게 답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5번 문제 봅니다. 경제체제 이 주제는 경제체제입니다. 경제체제라는 건 국가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지 대한민국 다른 모습이 아니라 경제 방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어떤 하나의 이데올록이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하자.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이념인데 정치인들이 정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성대로 정치인이 좀 맞춰주려는 노력이 있는 거죠. 또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 적합한 제도인지를 수많은 토론과 논의 끝에 결정을 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방식도 있지만 아주 큰 문제점이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갑자기 바꾸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가 대표적이죠. 수정자본주의라는 건 왜 등장했냐면 배경이 1929년에 있던 경제 대공황 때문이었습니다. 대공황 그래서 사람들의 구매력이 떨어져서 물건이 안 팔리고 회사가 줄줄이 망하고 회사가 망하니까 근로자가 다 잘리고 근로자가 잘리니까 근로자가 월급이 없어서 소득이 없으니까 소비가 안 일어나고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남아있던 기업들도 줄줄이 망하고 또 이렇게 왁순환이 몇 바퀴 도니까 남아있는 기업도 없고 사람들은 다 실업자가 돼서 길거리로 나와서 그렇죠? 이런 방식이었죠. 이게 이제 대공황이었는데 그걸 바로잡고자 미국에서 시행했던 정책 뉴딜 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 뉴딜 정책의 어떤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 경제학자가 케인즈죠. 그래서 수정자본주의 배경 신자유주의는 배경이 뭐냐면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어 선생님이 좀 써줄게요. 배경은 1970년대 초반에 벌어졌고 초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벌어졌던 1, 2차 석유파동 때문입니다. 석유파동이라는 것은 석유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석유값이 상승하는 걸 석유파동이라고 합니다. 석유값 상승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간략하게 얘기한다면 석유값이 비싸진다. 그러면 운송수단의 연료가 비싸지는 겁니다. 운송수단인 트럭의 연료가 비싸지면 우리가 운송비가 늘어나겠죠. 어떤 제품에는 반드시 운송비가 원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막상 이런 거 있잖아요. 해산물을 몽골에서 사 먹잖아요. 그럼 굉장히 비싸요 해산물이. 왜냐? 운송비가 붙어서 그래요. 거기에. 그죠? 내륙지방에서 해산물을 먹으면 이런 느낌처럼 전 세계적으로 석유값이 비싸지면 운송비가 비싸지니까 물건이 비싸집니다. 왜? 회사와 기업은 이 윤을 돈을 벌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원재료값이 천원인데 900원에 판매할 수는 없거든요. 이걸. 근데 원재료값이 천원이었던 게 석유값 상승으로 1500원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은 1500원을 넘는 판매가격으로 팔아야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판매가격으로는 절대 팔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결론 석유파동은 석유값의 상승이다. 석유값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유도한다.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물가가 비싸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수요가 줄어든다. 안 산다. 구매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가는 상승하는데 구매력이 떨어져서 결국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면서 경기가 침체돼 버려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회사와 기업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원래 동시에 일어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기가 활성화될 때 물가가 경매가 붙어서 막 올라갑니다. 나도, 너도, 나도, 너도, 나도 이 물건을 사다가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그런 모습 또는 물건이 안 팔려서 디플레이션의 물가가 쭉쭉 하락하는 이런 모습 이게 그 예전에 초창기의 경제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막 떠들어냈던 그런 방식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었는데 석유파동을 통해서 원자재값이 상승해버리니 석유의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단점과 디플레이션의 단점이 동시에 나타나는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고 그리고 실업률마저 늘어나는 필립스 곡선이라는 곡선의 어떤 위배되는 경제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여러 방식들이 등장하니까 자 신자유주의 다시 그냥 풀자 풀자 그냥 인간이 뭔가 터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이 경제정책이 경제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심리싸움이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흐름에 의해서 뭐가 움직여지는 게 있겠구나 그냥 냅두자 그래서 다시 풀어주자 규제를 풀자는 신자유주의로 바뀌는 겁니다 결론 자 첫 번째 복지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뜻은 복지정책은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건 간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작은 정부의 모습이 아니라 큰 정부의 모습입니다 왜냐 복지정책이라는 건 국가가 복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부자한테 어떤 세금을 좀 많이 받고 가난한 사람을 조금 받는 어쨌든 세금을 어느 정도 강요를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돈을 소득 재분배를 통해서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건 철저하게 국가의 통제에 대해서 움직이죠 그죠 그러면 국가가 많이 개입하는 큰 정부의 모습 이런 모습들은 자유롭게 냅뒀다가 경제 파탄이 났던 대공황을 수정하기 위한 수정자본주의의 모습이고 대표적인 악자가 케인즈입니다 그래서 B가 수정자본주의 반대인 A가 신자유주의 그냥 규제를 다 풀자 복지정책 이런 것도 하지 말자 그냥 국민들끼리 알아서 각자도 생각에 냅둬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자 이런 느낌입니다 이건 규제를 하자는 쪽일까요 하지 말자는 쪽일까요 기업의 활동을 국가기관이 개입하지 말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하지 말자는 신자유주의 쪽으로 가는 겁니다 프리드먼과 하이에크의 사상과 비슷하죠 세 번째 공기업을 국가가 운영하던 기업을 민간에게 맡기자라는 것도 작은 정부의 신자유주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과 니은의 서로 다른 대답이라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업은 예 니은은 아니오 또는 기업은 아니오 니은은 예 이렇게 답변이 엇갈린다면 사유재산제도를 인정하는가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거 시험에 참 많이 냅니다 내신에서도 사유재산제도라는 건 자본주의의 공통점입니다 내가 돈을 벌면 국가재산으로 헌납하는 게 아니라 헌납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번 돈은 내 주머니에 챙길 수 있다 사적재산으로 그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챙기고 더 열심히 해서 돈을 챙기고 이런 느낌이 사유재산제도인데 이 사유재산제도는 자본주의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큰 정부든 작은 정부든 사유재산을 깨부시는 정도의 큰 정부는 아니에요 이게 절대 사유재산제를 기본으로 해서 국가가 약간 가난한 사람을 좀 더 도와주는 복지정책 쪽으로 하자 이런 게 큰 정부의 모습이었던 것 뿐이지 결국 이건 둘 다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은 둘 다 자본주의이니까 둘 다 예 라고 답변을 하겠죠 둘 다 예 즉 둘의 답변이 같겠죠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대답이라면 같은 대답으로 나오는 질문은 들어갈 수 없죠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요게 4번과 5번 선지가 실제 선생님이 강의를 많이 하는 대치동 현장 강의에서 참 많이 출제하는 현장에서 출제 많이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치동 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도 1등급 변별 문제로 요런 문제를 많이 출제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자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잘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6번 문제를 보면 6번 문제는 단순함기 문제이긴 해서 선생님이 짧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람사르 협약이라는 협약은 우리나라에도 습지가 많고 다른 나라에도 습지가 많은데 습지는 늪 같은 거예요 늪 늪은 인간이 들어가기는 싫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그 미생물을 잡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수많은 어떤 곤충과 벌레와 여러가지 생물체들이 계속 아름다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습지라는 건 인간이 거기 살기 힘든 것 뿐이지 참 동물들에게는 정말 천연자원의 보고 이런 느낌이겠죠 이 습지가 있어야만 새들도 날라와서 새가 날라오면서 또 여러가지 어떤 생태계 순 좋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게 습지보호협약이고 이란의 남사르라는 곳에서 채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경남 창령에 우포늪이라는 되게 멋진 늪이 있는데 그런 늪도 습지보호협약에 가입된 늪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파괴하지 않습니다 첫번째 습지의 파괴를 막고 물새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협약이다 딱 맞습니다 자 니은 이 문제는 항상 이 두개를 가지고 혼동을 줍니다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맺었던 의정서는 오존층 파괴 때문에 맺어진 의정서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오존층과 지구온난화가 좀 비슷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학생 때는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엄연히 따지면 조금 다릅니다 물론 오존층 파괴 물질이 지구온난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겹치는 어떤 유해가스들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둘은 각자 다른 환경 문제입니다 첫번째 오존층 파괴는 지구의 성층권쯤에 있는 오존이라는게 있어요 오존이 어떤 기능을 담당하냐면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자외선이 너무 센 상태로 들어오지 않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약하게 만들어주는데 세게 들어오면 우리는 피부암이나 눈의 그 자외선을 보면 태양을 이렇게 쳐다본 느낌처럼 백내장에 걸릴 수 있어요 실명의 위기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오존층이 어느정도 있어야만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직까지는 안되지만 극지방 남극과 북극지방에 오존층이 심각하게 특히 남극이나 이런 쪽 극지방 고위도 지방이죠 극지방이 고위도 지방의 오존층이 많이 파괴돼서 자외선이 세게 들어오는 데다가 밑에 하얀색 빙하를 맞아서 또 이렇게 반사되면 눈이 굉장히 아픈 그런 문제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오존층을 파괴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염화플로리나 탄소라는 탄소입니다 염화플로리나 탄소 이게 쉽게 얘기하면 프레온가스에요 치익하고 뿌리는 스프레이에 많습니다 이거 그렇죠 그래서 프레온가스에 있는 오존층 파괴물질 그걸 좀 규제하자 이런게 라의 리을에 써있는 선지인데 이게 나여야 되는데 라로 써있죠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그리고 지구온난화는 지구가 이산화탄소나 메탄가스처럼 그런 뭐랄까 지구를 뜨겁게 만드는 온실가스들 때문에 태양빛이나 열이 들어왔다가 다시 어느정도 우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빠져나가는 걸 막아버리는 그런 이산화탄소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는 2015년에 파리에서 체결한 파리협정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자발적 감축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힘을 모아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나와 나를 지금 니은과 리을에서 바꾼 겁니다 그래서 두개가 틀렸고 디귿이 맞는거죠 디귿은 말 그대로 멸종위기종을 보호하자 이런 협약입니다 자 7번 봅니다 7번은 몽골의 게르죠 여기는 완전 사막은 아니에요 몽골에도 사막은 많지만 게르가 있는 곳은 적어도 풀이 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건조기후 중에 풀이 짧은 풀이 듬성듬성 난 그런 기후대를 스텝 기후라고 합니다 스텝 단초 한자로 하면 짧은 단 초 풀 짧은 풀초원 잔디밭처럼 깔린 초원이에요 여기에서 양과 염소를 쫙 풀러놓으면 특히 염소 염소를 풀러놓으면 염소가 풀을 다 뜯어먹죠 또 이렇게 뜯어먹죠 이 주변에 너무 주변에 풀이 거의 다 없어지고 왔다갔다 할 정도로 게르로 왔다갔다 하게 너무 먼 거리까지 이제 이동을 해야 풀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이 게르를 해체해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 염소에 우유를 짜서 그걸 치즈로 만들어서 갖고 있고 그걸 가지고 탄수화물과 가끔 도시에 나가면 탄수화물과도 교환을 하고 염소를 팔아서 탄수화물을 가져와서 단백질과 지방은 염소를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가는 이런 방식인데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오토바이 타고 타고 다니던 데 보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 안에서 위성으로 TV 보고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이의 고상가옥은 타이의 수많은 지역 중에 열대 우림 지역을 잘라온 겁니다 그래서 열대 우림 지역은 2층 집이에요 2층 집 그래서 나무 계단 타고 이렇게 올라가서 2층 집인데 왜냐하면 여기 너무 축축하고 벌레도 많고 습하고 이러니까 2층 집으로 짓고 이렇게 경사가 뾰족한 건 하루에도 한두 번씩 계속 소나기가 매일 오후 2시에 내리기 때문에 빗물이 잘 흘러 내려가라고 이렇게 뾰족한 지붕을 짓고 창문이 뻥뻥 뚫린 상태로 바람이 통하게 맞는 겁니다 이게 고상가옥이죠 자 열대 우림 기후의 특징은 1년 내내 연교차 가장 더운 달과 가장 추운 달 즉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3도 정도밖에 안 난다는 특징이에요 여름인지 겨울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그냥 1년 내내 뜨거운 거죠 물론 일교차는 그나마 연교차보단 크지만 그래도 일교차도 10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가 일교차가 장난 아니죠 해가 떠 있을 땐 더운데 해가 지면 정말 춥습니다 여긴 하루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그리고 연교차도 그나마 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나를 찾는 거니까 나의 집중에서 볼게요 나의 집중에서 본다면 일단 나의 열대 우림은 연교차가 작아야 되니까 아래로 내려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 보면 빨간색 막대기가 위로 올라가면 크다고 아래로 내려가면 작다인데 작다의 동그라미를 치고 위에 있는 두 개를 지워버리세요 이 세 항목의 공통점을 찾는 거니까 자 두 번째 위도가 낮다 위도가 낮다는 건 저위도 적도 근처라는 뜻이어서 위도가 낮아야 열대기구죠 지구의 중간이 제일 뜨겁습니다 태양하고 제일 가깝잖아요 공이니까 앞으로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그래서 자 낮다 쪽으로 가니까 왼쪽으로 가야 될 것이고 세 번째 연강수량은 비가 많이 오니까 많다여서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튀어나오면 결국 세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는 건 C가 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8번 문제로 갈게요 이것도 간단한 거니까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정보를 가진 자는 예를 들어서 유튜브 세상은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의 흐름을 빨리빨리 캐치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영상 편집을 이렇게 하면 좀 더 더 괜찮구나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요새는 좀 더 멋있는 게 나오는구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차지할수록 돈도 많이 버는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보의 영향이 적어지고 점점점 경제적 지위가 낮아지는 이런 문제 이게 정보 격차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시대의 흐름에 빨리 발맞춰 나가고 누구는 발맞춰 나가지 못할 때 같은 국민이니까 국가가 정보 소외계층인 좀 느린 사람들을 지원해주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방식을 하자는 거죠 결국 이 얘기의 결론은 문제점을 찾는 거니까 답은 그냥 2번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정보 격차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여러 가지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9번 문제를 보면 자 9번 문제는 출근하는 길에 경찰관에게 체포가 됐어요 그런데 체포의 이유 및 현행범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현행범은 체포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체포의 이유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전혀 고지 받지 못하면 뭐가 침해당한 거냐면 결국 체포를 당했다는 건 나의 신체적 자유로움이 침해된 겁니다 즉 자유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판사의 판결이죠 판사가 선고형을 딱 때려서 징역 몇 년 이렇게 형사처벌을 받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함부로 자유권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미란다의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권 침해죠 두 번째 최저주거 기준은 주거권이라는 권리입니다 이 주거권은 크게 보면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자는 사회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사회권 안에 환경권과 주거권 이런 조항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이 31조에서 36조의 조항들을 사회권적 영역으로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차별을 한다는 건 모든 인간은 모든 영역에서 평등해야 되는데 그 평등하지 못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입니다 물론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약자를 좀 더 우선 배려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있는 평등이잖아요 그렇죠? 몸이 불편하신 분만 지하철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거는 누구나 어? 차별 아닙니까? 아니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평등인데 그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은 평등권 침해가 아닌데 여기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그런 차별이기 때문에 평등권 침해입니다 자 첫 번째 교육을 받을 권리는 사회권이에요 교육은 사회권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중학교 때까지는 교육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까지 무상교육을 시켜줍니다 자 두 번째 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받지 않을 방어적 권리다 이건 자유권이죠 자유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나를 방어한다 이런 느낌 방어적 권리 자유권입니다 자 세 번째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개인의 삶에 개입을 해서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방식의 복지 제도의 방식이에요 가장 현대적 권리는 복지 제도로 운영이 되는 사회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답이 아니죠 4번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적극적 권리다 이게 두 가지 뜻인데요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된다는 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된다를 실정법상 권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대표적인 게 사회권 그 다음에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이런 것들이 저기에 해당하고요 또 하나가 적극적 권리라는 건 국가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적극적 권리라고 합니다 결국 딱 들어맞는 건 사회권에 해당하는 거죠 자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수단적 성격의 권리라는 건 재판을 청구하는 재판 청구권이 수단적 권리입니다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과 도구로서 재판을 여는 거니까 재판은 단순한 수단에 불과해요 최종 목표는 자유권 침해 이런 방식이어서 청구권이 대표적이죠 자 10번 볼게요 다음 사례에서 부각되는 사회적 소수자의 특성 사회적 소수자는 흑인 집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과거에 차별받던 흑인 집단 지금은 뭐 이제 평등 사회가 많이 되어서 그나마 예전보단 덜하지만 굉장히 억울하게 차별받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체적 또는 문화적으로 식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권력의 열쇠에 위치하고 그리고 집단적 정체성을 느끼면서 차별받고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방식이 이런 남아프리카공화국에 굉장히 안 좋았던 인종분리정책이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아파르트 헤이트라는 인종분리정책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비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국에서는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런 문제점 나중에 넨슨 만델라가 이거에 대한 어떤 투쟁을 했고 만델라가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사회적 소수자는 집단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권력이 약하면 소수자가 되는 것이지 인구수가 적다고 소수자는 아니죠 왜냐? 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백인이 권력자인데 백인은 인구가 10%밖에 안 됐습니다 나머지 90%를 흑인과 유색인종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인종분리정책을 통해서 인구수가 더 많은 소수인종들을 소수인종이 아니죠 유색인종들을 차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집단의 크기 수적 크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봅니다 11번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의 도시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970년과 2020년 중에 누가 더 도시화가 많이 됐는가 도시화가 많이 됐다는 특징은 도시의 인구가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도시의 인구가 많아졌다 그리고 3차 산업인 사회 간접 서비스업이 많아진 거죠 왼쪽은 누가 봐도 농림어업이 있기 때문에 농림, 농사를 짓거나 임업을 하거나 어업을 하거나 이런 거니까 1차 산업인 옛날의 모습이겠죠 자 첫 번째 현대사회가 1인 가구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이었지만 현대는 1인 가구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이게 중요한 말인데 토지 이용의 집약도라는 게 감은 오지만 대충 감각적으로는 느껴지겠지만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100평이 있다 하면 100평을 1층 건물을 지으면 1층 건물을 짓는 것보다 20층 건물을 짓는 게 집약도가 더 높죠 그런 느낌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고층 건물이 많아지면 집약도가 높아지죠 그런데 조방적이라는 말이 집약의 반대말인데 반대말입니다 서로 이건 빈 땅이 많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세 번째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졌다는 건 당연히 최근의 모습이겠죠 네 번째 개인주의적 가치관 조금 안타까운 문제일 수 있지만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확산되었다 이것도 괜찮죠 일단 개인주의까지는 괜찮은 겁니다 나라는 개인도 존중하고 옆집 사람의 개인도 존중하는 거니까요 이게 찻짓 잘못하면 나만 잘 살겠다라는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개인주의 자체는 큰 문제라고 보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자 5번을 보면 말이 헷갈리니까 하나씩 설명을 해 줄게요 지표면에 그 땅 있잖아요 포장면적 아스팔트죠 왜 깝니까 아스팔트를 까는 이유는 자동차가 편하게 지나다니기 위해서죠 자동차가 편하게 지내다녀야 인간도 편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차 타고 다니니까요 자 그 다음 불투수 면적 이게 물이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도시에서 홍수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감소한 게 아니라 증가를 한 거죠 그래서 홍수 도시 홍수가 많이 생겼다 다 5번입니다 12번을 보면 이거는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별일이 아닙니다 청소년 근로자인 17세 18살 미만의 근로자는 다 청소년입니다 이런 경우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를 가져간다면 법정 대리인 동의에다가 나이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 갖고 가면 그러면 내가 이제 계약을 체결하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 하루에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합의가 있으면 1시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7플러스 1 그리고 주 35시간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특별한 합의가 있으면 최대 주 5시간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시간 자체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씩 보면 첫 번째 B라는 청소년은 단독으로 임금, 월급이거든요 이거 청구할 수 있죠 엄마 통장으로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한 당사자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소년 통장으로 받습니다 자 두 번째 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요구할 수 있냐면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실제 근무 기준이에요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고 그리고 8시간 정도 근무를 하면 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받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죠 X 세 번째 최저임금을 적용받죠 성인이든 연속 근로자든 둘 다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정답인 것이고 네 번째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더라도 유해 업종은 종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잘못된 거잖아요 뭔가 무슨 유흥업소나 아니면 위험한 일 있잖아요 광산에서 일한다거나 이런 거는 학생들이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가 답이죠 이렇게 따져본다면 갑은 첫 번째랑 세 번째가 맞았으니까 4점이고 을은 두 번째, 네 번째가 맞았으니까 6점 이거는 1, 3, 4가 맞았으니까 8점입니다 정답은 뭐 3번인데 요거는 그냥 매겨보면 될 것 같아요 밑에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은 이 문장을 딱 보자마자 동양 사람들의 말투가 떠오르고 동양 사람들 중에 특히나 이 세상 모든 건 스스로 존재하지 않는다 옆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잘해줘라 이런 불교 논리가 떠오르죠 불교의 가장 큰 핵심 사상은 인연생기 인연설입니다 원인과 결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한 덩어리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옆 사람에게 잘해줘라 이런 것이고 이거를, 이 사상을 생태계와 환경에 적용한다면 인간 혼자 독불장구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인간과 자연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자연이 오염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오염된 자연을 섭취하면서 우리도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 인간을 자연 생태계의 일부로 봐야지 지배자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기억이 맞고 니은 틀렸고 디귿이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자 이런 게 동양윤리의 큰 가르침입니다 공통점이죠 불교뿐만이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인 공자맹자도 마찬가지의 사상을 가졌고 도가사상인 노자장자도 비슷한 철학을 가졌습니다 비슷한 철학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의 공존 이런 겁니다 14번으로 갈게요 이건 과도한 욕심을 줄이라는 서양 철학자인 에피크로스의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맛있는 음식 주세요 라고 반찬 투정하지 맙시다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 먹으면 다 맛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말을 어렵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진짜 고픈데 집에 가서 전기밥솥에서 밥 한 숟갈 끊어서 딱 먹으면 밥이 어떻죠? 설탕을 뿌린 것처럼 답니다 누룽지만 먹어도 행복한 그런 느낌 배고플 때 먹으면 다 맛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또 빵과 물은 피로로 하는 사람에게 정말 목마를 때 물을 먹으면 평소에 물 사 먹지도 않다가 물을 먹으면 정말 행복한 것처럼 인간의 삶은 이렇습니다 결핍으로 인한 고통을 제거하면 그 이상의 쾌락을 추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쾌락주의라는 말을 만들어낸 에피크로스의 이야기인데 물론 이전에 키레네약파라고 있었지만 그 쾌락은 이 쾌락과 좀 다릅니다 이 에피크로스 쾌락을 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정신적 지속적 쾌락을 좋아하는 겁니다 이게 맞잖아요 물질적 쾌락이 아니잖아요 이게 정신적으로 만족하면 끝이지 이런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쾌락을 추구하는데 검소한 쾌락이에요 이 사람의 쾌락은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정도의 쾌락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절제된 쾌락을 원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 자 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15번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무렵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제일 필요한 문제는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경제 문제인데 뭐냐면 경제를 계산할 땐 편익 이게 이득입니다 주관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측면의 이득을 다 편익이라고 하는데 비용이 있잖아요 적어도 일단 1단계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려면 얘가 더 커야 되잖아요 일단 내가 조그만 걸 얻으려고 더 많은 돈을 내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 되는데 이렇게 순서가 지정되어 있을 때 이 셋 중에 누가 최선의 선택인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인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혁명쌤의 방식대로 똑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격 명시적 비용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직접 내야 되는 비용 낸 돈 명시적 비용이고 이 구조가 이렇습니다 내가 A라는 것을 선택을 하면 B, C를 선택을 못하잖아요 B, C가 좀 아깝지 않습니까? 얼만큼 아까운지를 따져봐야 돼요 그걸 암묵적 비용이라고 합니다 포기한 A를 선택했을 때 포기한 B, C의 이익 중에 가장 큰 거 하나 그런 걸 따져봐서 내 A랑 견주어 봐야 됩니다 이런 거죠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이 1,000원이에요 그러면 짜장면이 왜 1,000원이지? 너무 싼데? 편익, 짜장면에 만족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짜장면 맛있겠다 명시 1,000원 그럼 이것만 딱 따지고 사면 됩니까? 안 됩니까? 1,000원? 여기 옆에서 보니까 탕수육이 공짜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탕수육을 먹어야죠 당연히 영양이나 가격이나 뭘 봐도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 비용만 따지는 게 아니라 포기한 어떤 이익 탕수육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처럼 그걸 계산을 해 봅시다 일단 여기 있는 숫자를 옮겨 적는 거예요 편익을 쫙, 가격을 쫙 해서 이렇게 옮겼습니다 하나씩 보면 편익 7, 9, 15 명시 4, 5, 7 써 있는 거 옮긴 겁니다 그리고 일단 내가 내야 되는 돈을 뺍시다 중간 계산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7 빼기 4는 3 9 빼기 5는 4 15 빼기 7은 8 왜 빼죠? 실제잖아요 이게 실제 얻는 이득이지 이거 돈을 15를 얻은 게 아닙니다 어메니타지만 15를 얻기 위해서 7만 원을 냈으면 8을 얻은 거죠 경제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중간 계산 해놓고 암묵적 비용 뭐였습니까? 포기한 이득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암묵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A를 선택했다면 이 암묵적 비용은 지금 8이라고 써 있는 건 어디서 온 거냐면 A를 선택했을 때 얻는 것은 3 버린 것은 4와 8 A를 선택했을 때 실제 얻는 건 3 그리고 못 얻은 건 4와 8 그 중에 큰 거 하나 큰 거 하나 8 두 번째 B를 얻었을 때 4 B를 선택함으로써 얻지 못한 게 3, 8 중에 큰 거 하나 C를 선택했을 때 얻는 게 8 버린 것 중에 큰 거 하나 이래서 재계산을 하는 거죠 다시 계산을 하면 그러면 순수한 이득인 순편익은 얼마죠? 순편익 편익 빼기 명시적 비용 빼기 암묵적 비용 내가 얻는 이득인 편익에서 내야 되는 돈 한 번 빼고 포기한 이득을 한 번 빼서 진짜 남은 게 음수,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계산은 뭐 15 빼기 7 빼기 4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런 계산법으로 따지면 답이 4번인데 일단 왜 4번인지 확인 암묵적 비용은 여기 써 있는 그대로고 명시적 비용은 여기 있는 5번이 그대로니까 5가 그대로니까 기회비용이 뭡니까? 기회비용이 뭐죠?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 그래서 이 둘을 계산을 해보면 될 것이고 네 번째 리을이 기역이 10으로 변동한다면 B 선택의 기회비용은 감소한다 만약에 여기를 15에서 여기 기역 자리가 10이잖아요? 7이 아니라 10이 되면 계산해 볼게요 10 됐습니다 10 그러면 중간 계산이 5겠죠 5 그래서 이 5가 1로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B를 선택했을 때 4를 얻고 B를 선택했을 때 4를 얻고 포기한 중간 계산 값 중에 가장 큰 거 하나가 1로 들어가니까 얘가 8이었던 게 5로 바뀌면서 기회비용이 줄어듭니다 원래는 기회비용이 5 더하기 8 13이었는데 기회비용이 5 더하기 5로 바뀌죠 이게 10으로 바뀌면 그래서 감소합니다 답 4번 자 16번 봅니다 16번 경제에서 보통 여기까지가 2학기 중간 시험법인 학교가 많아요 보면 공공제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와는 다른 특징을 가집니다 일단 공짜입니다 다른 돈을 내지 않아도 소비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소비한다 해서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 공공제 국가가 만드는 공공제는 대표적인 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 공급이 그래서 국가가 생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공공제는 공짜로 주는 제공하는 그런 재화이기 때문에 비배제 비경합 때문에 그래서 일반기업들은 이걸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가로등은 있어야 되는데 운전하고 길거리 다니려면 그런데 가로등이 있어야 되는데 가로등을 누구도 자발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국가가 대신 생산해주는 그런 문제점. 시장에서 과다생산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내맡기면 과소생산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기역은 땡. 정부는 그래서 공공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죠. 세 번째, 간단하게 말할게요. 개념 문제니까. 어떤 경제주체의 행동이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손해를 주는 거예요. 교실에서 떠드는 행동 같은 겁니다. 그러면 대가를 치르지 않아요. 떠드는 애들을 통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공부하려는 학생들이 엄청나게 큰 손해를 보죠. 야간 자유로학습 시간이나 이럴 때 떠들어요. 그런데 통제를 안 해. 그럼 어때요? 저 떠드는 사람은 나의 공부를 방해하려고 떠드는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기뻐서 떠드는 건데 옆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의도치 않게 옆 사람을 괴롭히는 효과. 이걸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걸 부정이라고 해요. 이거의 반대말이 긍정적 외부효과라는 게 따로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손해를 주는데 통제하지 않으면 계속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 이게 부정적인 외부효과. 외부에서 오는 효과 이런 뜻입니다. 이거의 반대말이 긍정적 외부효과인데 기숙사에서 4인실을 쓰는 기숙사에서 방을 나만 치우는 거죠. 자발적으로. 계속 내가 치우는데 옆에 있는 나머지 3명이 고마워하지 않고 너 오늘은 안 치웠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 방을 치우던 학생이 여러 학생들을 좋은 일을 했던 건데 순수하게 좋은 의도로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이득을 제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방을 안 치우죠?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 그런 문제점은 긍정적인 건데 외부에서 짜증나게 해서 안 만든다. 그래서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손해를 주는 건 부정적 외부효과. 그리고 옆 사람으로 인해서 이득을 주는데 옆 사람이 고마워하지 않아서 이득을 제공하지 않는 걸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결국 여기는 긍정이 아니라 부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시장에 내맡겼을 때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시장 실패의 모습입니다. 시장 실패의 모습이 공공재가 부족한 현상, 또 이런 긍정이든 부정이든 외부효과, 또는 소득불평등, 또는 독과점,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답 4번. 자, 17번을 보면 어느 지역의 지리조사를 떠날 때 가나다나 이런 순서인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어디로 떠날지를 정하는 거죠. 그게 니은에 있는 것 같아요. 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두 번째는 실내에서 인터넷 조사를 먼저 한 후에 그 다음에 직접 가서 야외 조사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보고 주민들과. 그런 후에 통계 지도 같은 걸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런 방식이죠.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함기, 어떤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자, 18번. 2-2. 2단원의 두 번째 주제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앞에서 봤던 것과 좀 비슷합니다. 인간과 환경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인간과 자연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생태학적 논의입니다. 이런 걸 생태윤리라고도 하는데, 통합사회에서는 그렇게 깊게 들어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갑과 을 중에 누가 생태계 보호 쪽인지를 본다면 갑이죠. 생명공동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생태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한 상태, 멸종시키지 말라는 얘기죠. 안전한 상태, 안정적인 상태, 아름다움의 상태를 보존한다면 그 행위는 도덕적으로 옳다. 누가 봐도 생태윤리죠.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 온전, 안전, 아름다움을 주장했던 사람은 레오폴드라는 사람이십니다. 알도 레오폴드. 그 다음, 지식은 힘이다. 저 때 지식은 과학기술 지식이에요. 방황하는 자연을, 딱 봐도 말투가 인간중심주의죠. 자연이 막 방황하고 있대요. 사냥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한다. 그냥 돌아다니는 말을, 말 있잖아요, 말. 사냥해서 인간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훈련시키고 채찍으로 때려서 자가용처럼 타고 다닌다. 이런 지식이 힘이다. 말을 길들이는 지식이 힘이다. 베이컨, 인간중심주의. 어쨌든 생태계를 파괴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런 게 생태계 파괴 쪽이죠. 우월하다. 인간과 동등한 가치를 가지면 생태계 보호 쪽이 있죠. 어쨌든 이게 방향이 안 맞고. 세 번째, 유기적 관계라고 하면 이 말이 얘랑 나랑 연결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과 생태계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함부로 하지 말자라는 감의 입장이죠. 답이 3번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그냥 보면 될 것 같아요. 경제적 관점에서 이용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하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면 시민불복종이라는 주제입니다. 시민불복종은 이런 거죠. 우리가 저항하는 거예요. 왜 저항을 하냐면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 있는데 이 법이 현실에 너무 안 맞는 법이에요. 그래서 위헌법률심판제도를 활용해 보기도 하고 위헌심사형 헌법소원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저게 누가 봐도 악법, 나쁜 법인데 없어지지 않는 기득권의 이익보호를 위해서 없어지지 않아서 서민들이 고통받는 그런 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법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혀 해결이 안 돼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가서 억지로 그 법을 누군가가 어기는 거죠. 그리고 나 잡아가세요. 예를 들어 유튜브 생방송 켜고 위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법이 악법이라는 여론조사가, 여론조사에서 악법이라는 의견이 90%인 거 아십니까? 네! 이럴 거 아닙니까? 전국민족 어느 정도의 동의가 좀 있어야 돼요? 공감대가? 제가 이 법을 대놓고 어겨보겠습니다. 과연 경찰이 저 잡아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 켜고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위, 왜 압니까? 비폭력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인 실현을 목표로 하는 거죠. 이런 행위는 최후수단으로 해야 돼요. 합법적인 구제 절차를 다 거친 후에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자기가 한 행동을 어쨌든 지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하는 행위죠. 이게 위법적 행위지만 법을 어긴, 위법이지만 정의로울 수도 있다. 밑에 조건을 충족한다면. 이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충족할 수 없으면 이건 잘못된 행위일 수 있는 거죠.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시민 참여의 한 방법이다. 맞고. 만약에 볼게요. 첫 번째, 비폭력이다. 이러면 정당화되기 위한 조건이 맞으니까 1점.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1점. 이미 2점은 확보했습니다. 이미 2점을 확보한 상태에서 하나씩 보면 가, 니은에다가 만약에 얘가 2점이면 이 빈칸 가는 이미 2점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점수가 2점이라면 빈칸 가는 0점짜리가 들어가야 돼요.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제가 말했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길거리 투쟁을 하는 거죠. 법을 대놓고 어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사람 잡혀가면 동참을 막 호소하는 그런 정책이죠. 그런 방식이죠. 이건. 그래서 현행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가 틀린 문장이죠. 법을 어기는 거니까. 그러면 들어갈 수 있죠. 내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이 가 자리가 0점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1점, 1점, 총점, 2점. 이거는 이 질문을 여기다 집어넣은 0점이 나오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정당성 확보를 위해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이건 비공개가 들어가면 이 가가 0점이죠. 그러면 최종 점수는 2점이 돼야죠. 자, 네 번째. 합법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최후 수단이다 하면 어떻습니까? 들어가면 1점을 추가되죠. 그러니까 2점이 아니라 3점이죠. 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자연재해 중에 태양에너지 때문에 발생하는 기후적 재해가 있고 또는 지구 내부의 에너지인 마그마와 맨틀의 움직임 때문에 발생하는 내인적 요소인 지구 내부의 문제점. 지형재해라고 합니다. 기후재해, 지형재해가 있는데 그중에 지형재해의 대표적인 게 지진이죠. 지진. 이 후보가 지진, 폭설, 태풍입니까? 그리고 기후재해 중에 여름에 늦여름, 초가을에 많이 부는 게 태풍이죠. 강한 바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강원도나 전북 지방에서 많이 발생하는 폭설 피해. 이런 것들이죠. 겨울에 발생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 누가 봐도 답이 1번 아닙니까? 지진은 우리가 지진 경보 문자가 오는데 3초 전에 와요. 예측에서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왜 땅이 흔들렸는지를 사후적으로 알려주는 측면이죠. 지금 위험하니까 건물이 붕괴될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세요라는 거지? 예측에서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안 돼요. 우리는 복구에 더 치중을 하는 거죠. 또 B는 적도 부근에 상해서 발생하는 열대 이동성 저기압이다. 맞죠? 자, 그 다음에 C는 항공기 운행에 지장을 줄 수도 있죠. 뭐 폭설이 내리면. 자, 그 다음에 계절적 역량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A는 C와 달리 계절적 역량은 별 상관이 없죠. 지진은. 그 다음 B는 C보다 하천 범람으로 농경지를 침수시킬 위험이 좀 크죠. 여름에 발생하니까. 답은 1번입니다. 자, 우리 학생들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설강에 따름 열심히 좀 했습니다. 최대한 내신에 나오는 포인트를 집어준 것 같아요. 이 해설강에를 잘 듣고 공부해서 내신 만점을 듣길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